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제 보면은 한인사에게 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우인들의 경우에는 혁명 이후인 1927년 2월 혁명 이후인 1927년 6월 달에 고려적 중앙총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우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원우인들이 자기들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사회에서 자기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려적 중앙총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반대로 원우인들이 자기들만의 고려적 중앙총을 만드니까 거기에 반대를 해서 한족 중앙총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이 혁명 이후죠. 그래서 고려적 중앙총에는 원우인들,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우리는 원우인도 여우인도 다 참여하는 모든 한인들을 다 참여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족 중앙총을 만든 겁니다. 명칭이 다르죠. 고려적. 러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고려적이라고 부른 것이고 고려인이죠. 고려인, 고려적. 그리고 우리 한인들, 한국의 정체성에 강하게 있는 사람들, 여우인들이 중심된 단체는 한족 중앙총, 한족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결국은 합의를 해서 그러면 우리 서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합치자. 그래서 한 6개월 후에 큰 대회를 원우인도 참여하고 여우인도 참여하는 그런 대회를 열자. 그래서 1918년 6월에 전로한족대회라고 하는 걸 엽니다. 특별 제2차 전로한족대회인데 정칭 명칭은 거기에서 모여서 전로한족중앙총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전로한족중앙총이라는 것은 원우인도 참여하고 여우인도 참여하지만 누가 주도권을 가졌겠습니까? 여기는 결국 러시아의 터전을 갖고 있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안에 있는 원우인들이 이 조직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인들 경우는 같이 합치긴 했지만 여기는 이 중에 마이너리티죠. 소수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로한족중앙총회가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민국민의회이라는 것으로 확대 발전됩니다. 개편되는 거죠. 그런데 3.1운동, 물론 3.1운동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국내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러시아 지역이나 북간도 지역이나 예구의, 예구 다른 나라의 3.1운동이 일어났다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만 좀 러시아 지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3.1운동이라는 것이. 국내와 별도로 국내 국외지역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단적인 이유가 이거죠. 전로한족중앙총회가 2019년 2월달, 2월 25일날 회의를 해서 또 대회죠. 대회를 열어서 이제는 3.1운동의 일종의, 뭐랄까, 파리 강화회가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 독립운동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중앙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전로한족중앙총회라는 것은 주로 러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대표기관이지만 대한국민의회라는 것은 여기에는 그뿐만 아니라 서부간도, 북간도의 대표들이 참여했고 국내에서도 대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민족, 한민족의 대표를 자임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금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2019년 4월에 조직되는 상해 임시정부와 소위 말하면 민족의 중앙기관에 자리를 두고 임시정부의 기관을 두고 경쟁했던 단체입니다. 이 대한국민회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이제 원우인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우인들의 경우는 이런 것의 입장에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로 한족중앙총회 계열입니다만 이 계열이 나중에 이제 러시아혁명, 시혈혁명 이후에 이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볼세비키와 뭐랄까 같이 결합하는 볼세비키 세력과 우리가 손을 잡아서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된다. 일본과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인사회당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합법적인 조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의파들이 이제 정권을 수립하면서 이제 비합법 조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선이 다른 거죠. 대안국민회의 경우는 이제 친서구, 유럽이나 미국 쪽에 도움을 받아서 뭐를 하려고 그런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고 한인사회당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볼세비키, 세로의 신흥 소비에트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한인사회가 이제 두 노선을, 정치적인 노선을 이제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지